교수님 소비자의 욕구 충족 단계를 설명해 주세요 초롱 학생은 마케팅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케팅을 돈을 벌기 위한 판매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케팅이 존재하는 진정한 이유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고객을 만족시키고 고객 가치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케팅이 성공하기 위하여 소비자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욕구를 충족시켜 줄 제품을 개발하고 제품을 판매하여 소비자들을 만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소비자의 욕구 충족 단계는 7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통상적으로 소비자들은 욕구, 욕망, 수요, 제품, 교환, 거래, 시장이라는 7단계를 거쳐 욕구를 충족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욕구, 욕망, 수요 비슷한 의미인 것 같은데 차이가 있나요? 네 고객 만족을 위하여 비슷한 용어들을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욕구 단계입니다 욕구는 영어로 니즈입니다 필요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배가 고프다, 목이 마르다, 졸리다라고 할 때 이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결핍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핍 상태를 욕구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찾을 때 제일 먼저 결핍 상태를 느껴야 하므로 욕구 또는 필요를 1차적인 욕구 또는 본원적인 욕구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욕망 단계입니다 욕망은 영어로 원치입니다 욕망은 사람들이 근본적인 결핍 상태를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밥, 김치, 라면을 찾게 되고 어떤 사람은 햄버거를 찾게 됩니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욕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욕망을 2차적인 욕구라고도 합니다 욕망은 소비자들의 취향이나 가치관, 사회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아, 이제 욕구와 욕망의 차이점을 알겠습니다 그럼 수요는 무엇인가요? 내 수요 디멘즈는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어떤 제품을 구매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단순히 어떤 제품을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이 아니라 구매력이 동반된 욕망을 말합니다 이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유효수요라고 합니다 수요에는 유효수요, 잠재수요, 본원수요, 파생수요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유효수요는 구매력을 갖춘 욕망이므로 실제 제품 구매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마케터들은 구매력을 보유한 소비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잠재수요는 구매할 의사가 있으나 표면에 나타나지 않은 수요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하락하면 구매하겠다, 월급이 인상되면 구매하겠다 등과 같이 향후 여건이 변화할 때 구매로 나타나는 수요를 말합니다 그리고 수요 중에서 본원수요와 파생수요를 구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본원수요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접 구매하는 수요를 말하고 파생수요는 본원수요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하는 수요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목이 말라 생수를 찾는 수요는 본원수요에 해당되며 생산자들이 생수를 생산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구매하는 수요는 파생수요가 됩니다 따라서 본원수요를 직접 수요 또는 1차 수요라 하고 파생수요는 간접수요 또는 2차 수요라 합니다 교수님 욕구, 욕망, 수요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였습니다 이제는 소비자의 욕구 충족 단계 4단계부터 7단계를 설명해 주세요 네, 소비자들은 통상적으로 욕구가 발생하면 욕망으로 구체화되고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제품을 수요하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인 제품, 프라덕트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생산품을 말합니다 제품에는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제품이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유형의 제품을 재화라 하고 무형의 제품을 서비스라 합니다 재화, 굿즈는 기계, 건물 등과 같이 형태가 있는 대상이며 서비스는 형태가 없는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마케팅에서 말하는 제품은 재화와 서비스를 통합한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단계는 교환과 거래입니다 교환, 익스체인지는 서로 협의하여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쪽이 다른 쪽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하고 자신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는 행위가 교환입니다 욕망을 충족할 제품이 선택되면 다른 사람과 교환을 통하여 자신의 욕망을 충족할 제품을 얻게 됩니다 만약 단순히 교환하는 차원을 넘어 어떤 제품을 거래하는 차원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의 트랜잭션이란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서로 교환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거래를 할 때 물물 교환하는 경우가 있고 물건과 화폐를 교환하는 화폐 거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제도화되면 시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시장이란 사람들이 제품을 사고 파는 장소를 말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제품들을 시장에서 구매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소비자들은 욕구, 욕망, 수요 제품, 교환, 거래, 시장이라는 7단계의 욕구 충족 단계를 거치면서 실현하게 됩니다 마케팅에서 7단계의 욕구 충족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비자들의 욕구 충족 단계를 이해해야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게 되고 제품 판매를 통하여 고객 만족 달성, 고객 가치 재고라는 마케팅의 존재 이유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이해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소비자 욕구 충족 단계에서 욕구, 욕망, 수요, 제품의 4단계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소비자가 욕구를 충족하는데 왜 교환, 거래, 시장의 단계가 필요한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초롱 학생이 오늘 매우 날카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초롱 학생이 지적한 바와 같이 소비자의 욕구 충족에는 욕구를 충족시켜줄 제품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고 소비하여야 비로소 욕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은 교환하는 방법, 거래하는 방법, 시장에서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환보다는 거래, 거래보다는 시장이 훨씬 욕구를 충족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도 시장에서 제품이 거래될 때 소비자 욕구를 쉽게 분석하고 제품 개발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욕구 충족 단계를 설명할 때 필립 코틀러 교수가 교환, 거래 시장을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마케팅 공부를 참고하세요 마케팅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가입, 구독, 알림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